이야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일잘할 일산잘할 일산토박이 여기가 어딥니까? 승남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산 원마운트입니다 샬리라 방탄 인 원마운트 뒤에 풀 좀 보십시오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와 함께하고 있는 어떻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럼 달려라 방탄 오늘 여기 되게 놀라러 온건가요? 수영하러 왔나요? 밖에 비 오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군 애교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스파이를 꼭 잡아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 2, 2, 5 정할 팀이었습니다 누구팀이요? 성팀 아우팀 아 그래요? 성팀 아우팀 이미 수없이 게임에서 그래 많이 했잖아 항상 저희가 집이 가 여러분 팀을 한번 정할까요? 아 팀이래 뭐냐? 엑스파이 그걸 한번 정해볼까요? 수강이 형 먼저 이거 MC가 스파이 아니야? 형의 표정을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반응해줘야 되는 거 형 표정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아 이거 수강인 거 같아 나는 아니구나 이 형 아닌 거 같아 표정 보니까 이 형 별론데? 수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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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태클 거야 설마 박지민이겠어 아 진짜 표정 야 표정 다시 해봐 하면 안 되겠다 야 그렇지 않나요? 야 이 형 밥 먹으면 왜 에미난다 밥 먹을라고 내가 믿어봐 이렇게 불렛불리잖아 스파이야? 야 형이 바로 스파이잖아 빨개져 형 했어요? 어 형 형이다 빨리 안 불리봐주라고 나도 또 했다고 왜 티가 있어?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왜 저러우십니까? 여기 많이 몸춤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불과 스파이 아무도 모릅니다 불사야 불사야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파이가 저야 달려방탈 가볼까요? 달려방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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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더라운 스파이팬 1라운드 게임 뒤에 보이십니까? 엄마야 이거 이름을 머리 많은데 쓰는 게 큰 거 아니에요? 오늘 회원을 같이 보겠지만 징구리라고 얻는 징구리? 징구리? 나 징굴러라고 징굴러 징굴러 이거 매주 잘 못 믿는데 이거 이거 스파이 아니야? 아니 MC인데 MC를 잘 못 부른데요 스파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징굴러 징.. 게임을 성지자면 준비했어요? 네 자 강아야 일로 나오세요 대형 씨 왜 나오세요? 어 여기 원래 이런 거 눈빛성 거 좀 하지 않습니까? 아 눈빛성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 눈빛성 아 나는 참 안 나 안 나 자신 있나? 안 나 이 선지학 한 번 했잖아 야 자신 자신 있나? 자 자 자 둘 셋 자 자신 있나? 이겼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기선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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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바로 게임 시작 한번 시작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게임 시간 제주시고요 준비 시 시작 예 예 예 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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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암 아 아 아 아 아 오, 빠르다. 아니, 더 방해하세요, 지민 씨. 다음, 지민 씨. 야, 얘들 봐. 야, 야. 야, 지민 씨. 야, 자기 살기로 해. 야, 지민 씨 잘 모르겠어. 야, 여기 스파이 온 거다. 야, 확장해. 스파이가 없어. 지민아, 한 번 해. 와, 한 번 해. 오케이. 야, 몇 분가요? 야, 너무 힘들어. 왜, 왜, 왜. 지금 다 빠졌어. 전혀 스파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팀은. 안녕하세요? 스파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스파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진짜로? 아니, 이렇게 흔드는데 저는 방해가 안 흔들려고. 아니, 제가 생각이 아니고 멤버들, 팀이 잘하네. 아, 지민이 멋있다, 멋있다. 지민이 멋있다, 멋있다. 지민이 멋있다, 멋있다. 정확히 담배가 가린 것 같은데. 준비. 시작.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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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여주고 있어. 진짜 기차 빠르다. 빨라, 빨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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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시. 아, 지민이. 오, 빠른데요? 빠른데. 빠른데. 야, 이럴다. 아, 왜? 아, 너무, 너무 추울해. 추울해. 지영 할 수 있어, 나와. 안 된다. 안 된다. 나갔어, 지영.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어, 지영 의심스러운데? 아니야, 이 형이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봐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봐요. 진짜 처절하다, 처절해. 아,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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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왜 이렇게 안 나와. 지영. 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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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길 안 나와. 너무 행하여. 야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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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접전이었습니다 제국씨 일로 오세요 스파이시죠? 수단일까? 수단일까? 너 그거 못했나요? 와 너 보는 거 보면서 조금 탈 났어요 옛날 영화 중에서 미이 났어요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 저는 약간 햄스터 챗받기 보는 줄 알았어요 나오지 못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계속 다 안 들었어요? 제이홉이 좀 많이 느리긴 했습니다 스파이 의심해야 됩니다 아웃팀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공서라고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싫었었는데 그걸 간과했네요 제이홉씨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과연 간과했을까? 바꾸기 싫어요? 스파이를 찾아야 돼요 찾은 거 같은데요 난 이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어 같이 근데 근데 결과가 3호가 접전이었어요? 몇 초 차인가요? 일단 아웃팀은 1분 24초고요 형 팀은 1분 59초입니다 야 59초요? 2분 안 되게 다행이다 1라운드 아웃팀의 승리입니다 2분 안 되는 비cı 저희가 머리를 못 썼습니다 네 승리한 팀은 2개의 전용 메뉴를 패배한 팀은 하나의 전용 메뉴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뽑아야 돼 2개 두 개 2개 야 대박 진짜 이거 야 진짜 이거 이거 스파인 것 같아 진짜 야 이거스파인 것 같아 야 대박 왜왜왜왜왜왜왜냐면 왜 네가 뽑았어 여러분 스파이야 확실해 스파아인 채용 씨! 물이 나올까요? 야, 대박이네요, 채용 씨. 많이 드세요. 저희는 김밥이랑 감자튀김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롬이 나와서, 롬이 뭐야? 정확히 꼼꼼하게 롬입니다, 롬. 아, 여러분들아. 롬이 뭐지, 롬이 처음 고르기 오니까? 1라운드 두 번째 게임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뒤쪽에 보이시는 부표에서 바로바로 엉덩이 밀치료를 할 겁니다. 3라운드, 아웃팀의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1라운드에서 아웃팀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웃팀이 이겼으면 뭔가 소정의 상품 같은 게, 혜택이 있어야죠. 네. 바로, 바로, 바로. 아웃팀에서 형 팀에게 넣어 나와 지목을 할 수 있어요. 넣어 나와? 넣어 나와. 아, 이거 우리 누가 뭐냐? 사였던 사람에게 나오고 있어요? B씨, B씨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명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빠른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오래 버티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첫 번째로 에이스로 보내겠습니다. 어? 그럼 정국 씨가 지명을 해주세요. 인상이 되는데 오, 지금 랩몬 신발 벗었습니다. 야, 김남준이 나와. 야! 김남준대 전정국! 자, 눈싸움 하시오. 야, 눈싸움 해야 돼, 눈싸움. 아, 눈싸움 이런 거 못하겠어. 준비 다했다! 자, 눈싸움. 준비, 시작! 펄빛이 내린다. 눈에 나 닮아가니. 자, 준비해주시죠. 형팀, 웅한 모니쇼. 워크팡, 땡. 5, 6, 7, 4. 아, 어때? 나, 어때? 어때, 야? 쫙쫙 빠지는데. 자, 준비해. 아, 준비해. 준비해. 시작. 시작! 오, 스파이 아니야? 춤추는게 스파인데. 이거 춤추는게 스파 같은데, 다행히. 왜 무슨 소리야. 천천넬을 그만해서 스파이예요. 자, vulnerable. 자, 시작하고 슈랑으로 wird sein. essen ребята 한번 tips. merak 하시나? 둘 받아,tts university happen. 내가 지금 bass 이제 deserve this to me. Have a teacht甚麼? shoe is escribun.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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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혹시나 했다 다음 조합 채영 할까요? J형 1호 갔나 스파이가 나타났다 스파이가 나타났다 스파이가 나타났다 자꾸 떨어지려고 했어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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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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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 힘들 수 있어 여기서 치우는 스파이야 스파이 아닙니다 스파이 아닙니다 좋아하세요 행복하세요 보여줘 보여줘 시작 스파이 시작 멋있다 야 우리 보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와우 와우 벽채미 잘한다 스파이 형 진영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진영이 형 진영이 형 진영이 잘 살았다 나 어떻게 irregular 야 너무 쉽게 V고요 우리 두 개를 뽑아주세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해먹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팀에 확실한 스파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무지입니다 누가 단무지 정말 누가 스파이야? 환상의 상황이네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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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불, 간장튀김 잘 닦아! 예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파이를 못 찾으면 그 밥 다 무용지물이야 아니, 제가 보기엔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인데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 왜 보기엔 스파이 없다고 하세요? 어, 없는데요? 스파이가 이 내고 있으면 바로 스파이 못 먹게 안 했어요 어, 엠스 뭐야, 그런 게 안 했어? 스파이의 역할을 저 정국 할 일 잘 하세요 방금 정국이 방금 정국이 정국이가 아니, 정국이가 아니, 봐봐 그런 게 어딨냐고 잠시만 아니, 잠시만 방금 정국이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랑 대결할 때 정국이가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원심이 왔어 원심이 왔어 스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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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다행이로만 다행이로만 둘째에 보시죠? 아, 뭔가 고도층과 급격합니다 급격 바로 시작 한번 할수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리스트 스파이니? 무진의 준비 준비 시작 야 이거 행운의 행운이 스파이자요? 아 떨어지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스파이자 스파이자 아 너무 시간하는데? 스파이자 스파이자 준비 시작 스파이자 스파이자 준비 시작 이미ե 스파이자 스타記 스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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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파 안 올라가죠 형! 발목 넘어가세요! 방탄! 스파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방탄! 시작! 속이 다 시원하라! 아이고 시원해! 연합은 정국이도 못하는 게 있네요! 오케이! 우리 모둣지 잘한 정국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나 진짜 빠르게 간다! 자 준비했나요? 시작! 왔어! 오오오오오! 라이스 스파! 오오오오오! 와아! 자! 잘합니다! 잘한다! 잘해, 요! 맞춤 395. 아, 쫄깃쫄! 도리인이 ...이 얼마까지 비운 경쟁이 있습니까? 비운 경쟁이 있습니까? 좋네요.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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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습니다! 시작! 오오! 오오오! 야 괜찮은데? 오히려 잘한다 누가 못하니까 누가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때문에 지도라도 제가 습관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 이겼다 반복된다 시작 형 나 민규 형 진짜 잘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자 준비해 시작 나 여쭤볼까 여쭤볼까 야 이거 야 야 아 안 넘어졌어 1라운드 3번째 게임 결과를 야 이거는 아 저거 진짜? 아우 팀 2분 13초 진짜 오래 걸린다 그리고 형 팀 31초 제일 잘한 팀 한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상 준비로 남준이 형? 수마이 아니 분명히 이거 진영이 8초고 대박 이거 렘볼이 수박이다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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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밀이는 유일하게 초과 아니에요 1분이 수박 수박에 뽕돼요 야 오늘 렘 지금 수박봉 선 분명히 물가 단물드린 거 같거든요 제가 뽑은 물가 단물드린 거 같거든요 와 대박 둘 셋 랩몬스터는 스프라이가 아닙니다 스킨돈가스 랩몬스터는 스프라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와 거기다 물 물 물이 목 단발라 물 저 슈퍼 똥 쳐들여서 아무도 안 뽑기 프레즐 뭐하봐 프레즐 프레즐은 물 아니에요 괜찮은데 아니 거기 목 안 막히겠어요? 우리 중에 금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레즐이 뭐예요? 여러분의 게임은 네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가겠습니다 가자 프레즐 우리 뿅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